아 아 너 해봐 너 돌려봐 어느 방향이야?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 그렇지 그렇지 반응 있어 굴렁굴렁 되지 우리 아빠한테 물어볼게 말로만 듣던 동민이 형 아버님 할래 친구를 많이 뵀다고 전해줘 아빠 아빠 여기 경훈기 경훈기 그 앞대가리 시동 걸려면 쇠꼬챙이로 빙빙 돌리잖아 그때 왜 안돌아가? 이게? 이건가보다? 여기 꺼멓게 달려있어 스프링마냥 달려있어가지고 끝머머리 가운데를 딱 쳐다봐 뒤를 재키게끔 이런 코가 있어 뒤로 이렇게 잡히고 어? 그건가보다 어 그거다 맞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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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 그걸로다가 어 이렇게 재키고서 돌리면 살살살살살 어 틀려냈어 우리가 그걸 탁 내고 어느 쑥 빼야돼 그러면 탕탕탕탕 걸린다고 아 오케이 알았어 아버님 안녕하세요 얘네 얘다 얘다 어 저 종민오빠랑 같이 집 짓는 걸세의 미나입니다 내 봤으면 얘야 아 그래? 네 아버님 저 티비로 많이 뵀거든요 너 아닌가? 팬이에요 그래? 네 뭐야 갑자기 착한 척이야 아버님 어 나중에 한번 놀러오셔유 그리워 그리워 알았어 색소폰 불어 그래? 응